아... 이렇게 놓치기 진짜 아까운데 아... 네, 어머니 어머니? 아직도 어머니라네 말씀하세요, 어머니 어, 그래 니들 어떻게 된 거니? 준호 병원 그만두고 너랑 헤어졌다던데 준호씨가 그래요? 그러니까 알지 아니에요 아니라고? 네, 아니에요 아니야, 얘 어제 준호가 와서 분명히 그랬어 너랑 헤어졌으니까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말라고 저희 못 헤어져요 무슨 일인데? 준호는 헤어졌다는데 너는 못 헤어진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저 먼저 끊을게요 얘, 얘... 하여튼 버르장머리라고 그냥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그나저나 그나저나 무슨 자신감에 못 헤어진대? 소리도 합니아 준호 Auch eter 눈jed 약간 God veramente være 공항 어 mort 영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